이번에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가요? 김한규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탈당으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쇄신결 의원이 이번 일요일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사실상 민주당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했던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다 없던 일이 된 거 아니냐. 물거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4일 날 결의문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김남국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진행하는 이런 추가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장 비명계에서는 반발했습니다. 결의문 나온 거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상민 의원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감찰 이것도 사실상 지금 물거품 됐고 진상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물거품 됐고 코인 매각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탈당만 했으니까 무소속 의원. 의원직 유지하고 있다. 정미경 최고는 무슨 생각 드시는지요?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지금 진상조사 자기네들 민주당 스스로 진상조사 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서로 얘기하지 않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까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는 거에 동의했거나 탈당하라고 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말이 맞춰졌으니까 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국 또 국민 속이는 일이잖아요. 국민 속이는 일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방어권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하는 게 어렵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국민들, 저를 비롯해서 약간 진짜 이것도 약간 기암하는 지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임위 활동 중에 몰래 코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온 국민이 피해자인 거예요. 코인으로 위한 피해자가 주된 피해자가 2030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에 대해서 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라니까요.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방어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됐으면 빨리빨리 자진 사퇴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민주당이 꼼수 부릴 것 같아요.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대잖아요. 제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소해놓고 또 심사할 때 그 기간을 몇 개월 끊은 거죠,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 네, 시간 끌기 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1991년도 국회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로 이게 한 경우가 두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시간 끌기하고 중간에 또 이상한 일하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어떻게 보일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설득하든가 그래야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속도전을 확 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169석이에요.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못할 게 없어요. 빨리 제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윤리위의 제소가 됐으니까 정말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시간 끌기를 실제로 민주당이 하는지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정미경 최고께서 이런 개인 주장,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